안녕하세요. 준우스토리의 준우입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는 제39대 미국 대통령으로 1977년 1월 20일부터 1981년 1월 20일까지 재임한 전직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는 재임 시절부터 인권을 강조한 인물이었는데요. 현실적인 정치보다는 이상주의, 도덕주의적인 정책들로 인해 외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경제 실패 문제, 이란 대사관, 인재사건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은 사실상 거의 다 연임에 성공했는데요. 선거에 져서 재임에 실패한 단임으로 마친 미국 대통령은 역사상 6명 뿐입니다. 물론 닉슨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선 대통령 선거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스스로 사임하여 재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미 카터는 퇴임 이후 가장 성공한 전직 미국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많은 선행활동과 평화적인 활동을 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차라리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지미 카터 그에게는 좀 특별한 괴담 같은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가 독재자 킬러라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를 만난 독재자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거나 권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일쑤는데요. 먼저 파나마의 독재자 오마르 토리오스가 있습니다. 그는 1928년부터 1981년 파나마를 지배한 군인 장군 출신으로 1977년 카터를 만나고 4년 후 1981년 군부대 시찰 도중에 그 정글지대에서 비행기 폭발 사고로 사망합니다. 소련의 네 번째 서계장이었던 브레즈네프는 1964년부터 장기 집권 중이었는데요. 1979년 미소 정상회담으로 지미 카터는 브레즈네프를 만나는데 지미 카터를 만나고 3년 후 1982년 모스크바에서 심장 발작으로 사망합니다. 팔라비 이란의 구강이었던 그는 1941년 즉위 이래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1977년 지미 카터가 테헤란을 방문한 이후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 군주제는 폐지가 되어 그는 왕위에서 내려와야 했고 1년 뒤 망명해 있던 이집트에서 객사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숨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1952년 이집트에서 군주제가 폐지되었을 때 이집트의 마지막 원 파루클리세가 이란으로 망명을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란 구강이었던 팔라비가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파루클리세는 팔라비 너라고 왕자리가 영원할 줄 아냐며 저주를 한 일이 있는데 역시 파라오의 저주인지 몰라도 팔라비 본인도 똑같이 쫓겨나고 하필이면 이집트로 도망와 죽습니다. 이집트 군인 출신의 사다트는 동료인 나세르와 함께 쿠레타를 일으켜 이집트의 마지막 왕 파루크를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우는데요. 1970년 대통령이었던 나세르가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어서 1981년까지 독재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1978년 지미 카터를 만나게 되는데 3년 후인 1981년 군대 열병식 도중에 갑자기 이슬람 과격파인 지하드 소속의 군인들로부터 총탄과 슬탄을 맞아 사망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는데 그 지미 카터는 1979년 6월 19일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12족 사건이 벌어져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중앙정보위장이었던 김재규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994년 그의 북한 핵 개발로 인해서 3월 19일 판문점에서는 서울 불바다 망원이 있기도 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성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게요. 이때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빠졌는데 지미 카터는 그해 6월 15일 판문점을 넘어서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는 김일성을 만나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왔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 역시 카터를 만나고 얼마 되지 않은 7월 8일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은 열리지 않게 됩니다. 이후로 또 시간이 흘러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폭격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2011년 4월 지미 카터는 다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나려고 했지만 이런 지미 카터 징크스를 알고 있어서인지 김정일은 끝내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2011년 12월 김정일 전용열차인 태양호를 타고 가다가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객사합니다. 지미 카터 징크스는 사실 좀 말이 과학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좀 이상하게도 그를 만난 독재자들은 심장마비나 암살같이 좀 급작스러운 비명행사를 맡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미 카터 본인은 독재자들의 기를 좀 빼앗아인지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미국 역대 대통령 퇴임 후 가장 오래 살아남은 대통령이며 그의 부인인 영부인 로잘린 여사도 1927년생으로 현재 살아있는 영부인 중 최고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재자들의 저성사자라고 불리는 지미 카터의 징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를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